26일 오전 5시 30분 현재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 홈페이지상에는 25일까지 ts25w 열대저기압으로 표시하였던 98w 열대요안에 대하여 ts25w 말로 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. 20호 태풍말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. 또한 어제까지만 하여도 99w에 대하여 중간 등급으로 표시를 하였으나 현재 빨간색 서클인 하이 등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의미는 24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도 또는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단계라는 의미입니다. 태풍 진로도를 보면 26일 저녁 9시에 광 북서쪽 약 940km 부근 해상에 위치 하겠고 28일 저녁 9시에 일본 도쿄 남남동쪽 약 1120km 부근 해상에 위치 하겠으며 29일 저녁 9시에는 일본 센다이 동남동쪽 약 101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겠고 옴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20호 태풍말로는 27일부터 서서히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28일 경에 일본 오가사와라 지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가사와라 지도 의 경우에는 20호 태풍말로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함과 동시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한편 99w는 현재 대부분 구름대 가 오밀조밀 발달하는 상황은 아니고 작은 대류운들이나 잔여 상층운들이 열대요란의 중심부를 뒤덮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구름대가 열대요란의 북쪽 에만 주로 발달하거나 산발적으로 만 발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26일 화요일 오전 5시 현재 99w 열대요란은 빨간색 서클로서 태풍의 바로 전단계인 중심부근 풍속 이 대략 초속 15미터 정도입니다. 현재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구 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어제와는 달리 99w가 태풍 수준의 세력으로 는 발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으며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 시뮬레이션을 보면 역시 어제 와 마찬가지로 태풍까지 발달 을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만약에 태풍으로 발달을 하게 된다면 21호 태풍야토가 됩니다. 만약 태풍으로 승격이 된다면 베트남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 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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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